우리 백화는 이제 어떻게 된 거죠? 후비가 좀 있었지만 수리는 잘 끝났습니다. 자, 시동 걸어보시죠. 예, 선생님. 선생님, 이거 안 되는데요? 안 되는구나. 네? 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였네. 아, 무슨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선생님이 여기 최고의 정비사시라면서요. 정비사는 정비사일 뿐 신이 아닙니다. 보시다시피 현대 정비시설료는 이 차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.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. 예? 포, 포, 포기. 포기라니. 말도 안 돼. 아, 아니야. 그럴 리가 없어. 이건 아니야. 정비야, 진정해. 어쩔 수 없잖아. 이제 그만 백화 보내주자, 어? 난 아직 백화를 보낼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. 현실을 인정해, 인마. 그런다고 죽은 레베카가 살아 돌아오냐? 어휴, 진짜 씨. 그래서 말인데, 준기야. 너 레베카 무지개 다리 건너면 나한테 차 산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? 일단 카달로그부터 한번 볼래? 백화, 뭐니? 백화 너야? 김홍아, 너도 방금 들었지? 백화한테 소리, 소리, 소리 난 거, 어? 백화, 너는 방금 들었지? 백화한테 소리, 소리, 소리 난 거, 어? 백화, 너야? 백화, 너 지금 살아난 거야? 이건 기적입니다, 기적. 백화야, 오빠 놀랐잖아. 장난치지 마라. 백화야, 우리 평생 가자.